여러분 캠핑장 도착했는데 어젠가 비가 약간 났거든요. 길이 질뻑질뻑해요. 제 사이트가 파세석 사이트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나 질뻑질뻑하지 않을까 지금 내 사이트 어디야? 여긴 그? 어 여기네? 어 그렇게 질뻑질뻑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푸기 장난이 아닌데? 스팀 수고하자 오후 캠핑장 어 안 돼 거기 안 돼 안 돼 여기 홍길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가! 앞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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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안 돼! 안 돼! 들어가! 나보다... 이럴 수가... 안 돼! 올라가! 안 돼! 안 돼! 안 돼! 강이, 거기... 한... 한기 걸려! 응? 진강이! 한기 걸린, 큰일 나! Pure frogs 잘하네! 잘하네! 은rael이라는 건 좋지 mineral 달콤한 매문 밥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확 틀렸어? 어디가? 강? 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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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완전 뾰족한 돌이 있어요. 발 오면 너무 아프거든요. 이걸 옆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큰일 났네. 텐트 찍힐 것 같은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제 화해한 거야? 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우리 강지. 발 대박이네. 오 셀프존. 여러분 제가 에어침대 사왔어요. 바큐매트로 계속 써보려고 했는데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팠습니다. 근데 제가 강희 계단을 챙겨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었어. 강희가 다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침대랑 소파에서 못 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계단을 쓰는데 아 계단을 까먹었어. 미안해 강아. 내려오고 싶은 말 해. 내려오고 싶은 말 해 누나 내려줄게. 까먹었어 누나가. 이렇게 봐봐. 발 치아봐봐. 발 치아봐봐. 발 치아봐봐. 발 치아봐봐. 이거 발. 잘했어. 이거 밟으면 누나 좀 슬플 것 같은데. 발 치아봐봐. 로키가 올라와서 먹어. 로키가 올라와서 먹어. 어? 아니야 아니야 형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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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려줄게 기다려봐 가자 형이 너무 좋지? 진작 살걸 그렸다 그치 아니야 내려와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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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뒤집어 일로 좀 올라가자! 일로와! 어이 올라가자! 일로와! 자나? 여러분 히터 받침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끈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산지는 1년이 넘었는데 여기 끼는 곳이 있었어요. 누유방지캡 아래쪽에 주유되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구멍에 있는 캡까지 딸려 나오거든요. 이게 딸려 나오면서 기름이 좀 옆으로 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냄새가 나나? 맨 처음에 히터 쓸 때는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뭐지 고장난 건가 하고 진짜 걱정했었는데 그냥 끼면 되는 거였어요. 펜히터가 수평이 안 맞으면 안 켜지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가 약간 갱사가 져있어요. 안 켜지면 어떡하지? 켜지네? 여러분 그리고 무디디에서 점퍼를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아까 짐 옮길 때부터 입고 싶었는데 짐 옮길 때 흑이령 묻을까 봐 안 입고 있었거든요. 보내주실 때 손편지랑 써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완전 강돈 받았습니다. 완전 강돈 받았습니다. 제가 새 옷에 귀여운 신발 신고 싶어가지고 이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여기 털 달렸어요. 그냥 크록스 신고 오고 싶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그리고 집에서 TV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편집 아니면 정말 TV만 봐요. 일방일을 봤었는데 그때 하지원님이 입고 나오신 옷이었어요. 완전 신고해. 오늘은 입식으로 하려고 의자를 가지고 왔어요. 랜턴을 천장 고리 위에 걸어놨었었거든요. 근데 저게 좀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스탠드에 하려고요. 텐트가 그렇게 엄청 짱짱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음새 같은 부분들이 좀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에어 침대를 에어 매트로 하나 이거? 아무튼 이거를 더블이 더 넓어가지고 편할 것 같긴 한데 너무 크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싱글로 샀어요. 얘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살짝 더 컸으면 좋겠는데 강이 방석을 옆에 두고 자거든요. 방석까지도 오려면 좀 작은 것 같아요. 저 사용하는 사이트 쪽 화장실 물이 얼어가지고 여기서 좀 더 가는 잔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 이용해 달라고 방금 전화가 오셔서 폐지기 전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손도 씻고 어머 어떻게 손톱 짤렸어. 손톱 이렇게 짤렸어요. 보이나? 제가 내일 출근이라 피곤해가지고 캠핑을 안 갈까 하다가 오늘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낮에가 10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지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경사만 좀 아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가면 좀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텐트를 뒤쪽으로 당겨서 피칭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보면 숲길이라고 산책로가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강의랑 산책하러 저는 약간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 캠핑장을 좋아해요. 아무리 뷰가 좋아도 온통 팥을 덜기면 산책 가기가 좀 애매해서 좀 뷰가 덜 하더라도 이렇게 산책로 있는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났어 굉장히 꼭 자고 일어나. 그리고 이거 엄마 친구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사주셨어요. 너무 예쁜 것 같다 색깔이. 감사합니다. 이게 한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아래에 뭐 깔아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 휴지는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제가 테이블을 살짝만 밀어도 테이블 다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완벽하네. 이소가스 한번 사보려고 아까 매점에서 사왔어요. 혹시 몰라서 부탄가스도 같이 사왔어요. 이게 부탄가스 어댑터거든요. 이걸 우선 빼야지. 떨려. 원래 처음에 켤 때 약간 가스가 세나요? 이소가스 별거가 아니구만. 이게 위치가 바뀔 때마다 불이 더 세져요. 왜지? 제로지. 개피 향이 나고 그러네. 개피가 있구나. 강불에 10분 끓이고 약불로 40분을 끓여야 돼요. 거의 30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럴 순 없어. 뭐야? 텄어. 이게 뭐야? 왜 탄 거지? 티빙을 빼야 되나? 저기 아닌가? 1분간 천천히 조정거림이까지. 차. 일어났어? 주무자야. 오랜만에 불 멍하려고 했거든요. 밥이 다 되면 한 7시 20분? 8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지야 누나 좀 들어가면 안될까? 20분 남았어요 지금 아 어떡해 너무 설레 어 아니야 아니야 자 미안해 어 미안해 자 왜? 옆에 뭐 없는데? 뭐야 무섭게 왜 뭐 없잖아 아아 배추 보고 있었어? 자꾸 앞을 봐가지고 누가 있나 하고 약간 섬뜩했는데 배추 보고 있었어요 음 맛있다 또 줘? 또 줘? 안 먹어 없어 이제 끝났어 그만 쳐다봐 그만 쳐다봐 너무 많이 먹고 안 돼 뭐야 왜 또 일어나요 귀여워 귀여워 잘 익은 거 같아요 잘 익은 거 같아요 우와 잘 익은 거 같아요 좀 더 익히면 부들부들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있어 너무 예쁘다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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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 잠시렀네 이거 인간적으로 그만 먹어야 되지 않겠냐? 에? 아유 너무 좋네 라면 끓여 먹으려구요 Instead of eating a bit too soon I am not eating a full meal I am hungry I want time to eat a little while I have to drink a little dinner I don't want to eat food Inguimu I want to eat a little bit I want to eat a little bit I want to eat a little bit I think it's the best I want to eat a little b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로라 불멍도 가지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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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다지? 와, 우리 사랑이 있구나. 무슨 냄새야? 네. 강해, 누나 한 번 봐봐. 오, 우리 강지. 지금 불멍하려고 했는데 가해가 일어나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얘넨 꼭 가로로 자더라. 또 여기서 제가 세로로 바꾸면 화네요. 아, 우리 강아지 이뻐라. 아이고, 그래갔어. 오매매매매 이쁜이네. 이야, 우리 강아지 진짜 멋쟁이네. 지금이 1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추운 것 같아요. 이 옷이 폭신폭신해. 그래서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아, 좋다. 아, 내일 돈 벌러 가야 돼. 냉동실에 떡이 있길래 가지고 왔어요. 구워먹으려고. 이거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짜잔! 세 개를 구울까? 부대찌개 시켰을 때 온 떡인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빠졌어. 하여튼 두 개만 구워먹을게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약간 낚싯대 들고 있는 느낌? 낚시할 때 좀 이런 느낌인가? 불멍 대신 물멍하면서 이런 느낌인가? 다행히 한 장만 뺏겼어요. 강의 자면 그냥 나가서 할게요. 양말 줘? 다행히 한 장만 뺏겼어요. 다행히 한 장만 가게 가는데 간장아지는 수 америк의 시스에 진짜 멋있네. 우와, 대박. 끝. 복짱. 양파 양파 빗걱 together 양파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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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다 먹으니까 소스로 핫도그 소스로 사서 소스로 다 먹으면 소스로 씹어서 소스로 씹으러 갈 건데 담요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걸어야 돼서 이거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갔다 올게요. 치즈볼 아 정동이 아 강이 잠깐만 나한테 온 거야? 오 이쁘니 오 뭐니? 사랑해요 헤헤헤 정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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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좀 멀거든요 차 타고 다녀왔어요 조포대찌개 진짜 좋아해요 음 그래 이거야 맛있다 부대찌개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물 escuch athon 열려? 연예용 하늘하고 나마 원래 지도하게 소음식 산책 잘 자랐어? 아이고 아이고 으흐흐흐 아! 아이고 아무게 뭐야 뭐야 으흐흐흐 가운 걸 와 도와주는 거야? 이야 멋진네 내려가자 됐다 물 먹었다 이리 와 산책가자 기다렸어요 울트라 깨끗하게 수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뇽! 귀여워. 왜 또 졸렸어.